안녕하세요 산해초나라입니다. 들로 나왔습니다. 여름철 쌈채소로 손꼽으라고 하면은 상치죠. 이 상치와 야생의 이 왕고들빼기 곁들여서 쌈을 하면 천하일품입니다. 오늘은 이 야생초의 왕인 왕고들빼기와 이 잎을 보십시오. 이렇게 움푹 패인 것이 왕고들빼기인데 이거 오른쪽의 것을 보십시오. 이건 움푹 패이지 않고 밋밋하니 그대로 있죠. 흰집이 나오고요. 이렇게 패이지 않는 이 왕고들빼기는 가는잎 왕고들빼기이고 이것도 흰유집이 나오는데 움푹 패여있죠. 이게 전형적인 왕고들빼기입니다. 이 두개의 잎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물론 고수분들은 한눈에 쉽게 알지만 초보자를 위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. 왼쪽의 것은 가는잎 왕고들빼기 오른쪽에 움푹 패인 것 왕고들빼기 이렇게 쉽게 구별합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새순두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깨끗이 씻혀서 쌈으로 상추쌈할 때 하나씩 곁들여서 넣어서 먹으면 맛이 쌉쓰름한 맛이 천하일품이죠. 이 흰유집이 진짜 약입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. 해서 명약입니다. 여보십시오. 흰유집이 물씬 나옵니다.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아주 싱싱합니다. 이처럼 봄, 여름, 가을까지 올라오는 새순은 채취해서 나물로 또 쌈으로 해서 먹고 또 옆에 새순들이 막 물씬 올라옵니다.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고 뿌리 있는 늦가을 지상부가 쉬든 후 영양분이 뿌리에 저장된 때 늦가을에서부터 초봄 싹트기 전까지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. 오늘은 왕고들 빼기 중에서 가는잎 왕고들 빼기하고 왕고들 빼기 식별,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산약촌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